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돌토레이터 법규 2장 오류 두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의 아르미니우스파 새은약의 오류를 하나씩 하나씩 양파급지를 벗기듯이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오류 2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은혜의 새은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다. 한번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새은약의 관계를 내려놓았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은혜은약이든 행유은약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 이것이 오류 3에 가면 새로운 조건이라고 발표가 되어지는데 제가 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은혜이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주 쉬운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은혜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에 드러난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또다시 행유은약, 타락전이죠. 이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타락전에는 행위은약으로 그리고 시간에서 또 타락후에서는 시간에서의 타락후에서는 은혜은약으로 드러났다. 은혜은약이 둘로 나누어진다. 옛은약과 새은약으로 나누어진다. 자, 우리 이것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성격,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성격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성격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파들이 말하는 이 새 은혜의 개념이 새 조건이다. 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바깥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개념이 은혜학신학, 은혜학신학 또는 신앙. 이거는 신학은 이제 뭐 신앙을 금방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학문입니다. theory입니다. theology라 이러는데 logic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철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이 삶과 life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신앙과 그런데 이것이 헷갈려서 일반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개혁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학신학. 어떤 사람이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은혜학신앙과 그 다음에 개혁신앙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은혜학신학을 그러면 개혁신학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 근본이 근본이 은혜학이라고 하는 소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죠.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이 믿음 그 다음에 회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범주를 정한다면 종말, 교회론, 직분론 이런 다양한 그것이 이제 뻗어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절대의 여러 신학자들이 정리하면 개혁신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교회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되어진, 교리가 되면 개혁신앙이 되는 거고 그 근본은 은혜학 카보는 물론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있어서 신학이 나오는 거지 신학에서 신앙이 나오지는 않아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과 관련이 조금만 있는 것이지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학자가 된다. 이것은 조금 더 퍼센터지가 높아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뿐이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지워버리겠습니다. 은혜학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본질상 어기면 죽는 그 죽음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여은약이죠. 이런 형태가 우리가 부친 거죠. 이것은 이제 신앙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부친 거지 은약이라는 하나는 단어밖에 없어요. 실제는요. 카본한 터치. 성경에 무슨 행여은약이 있고 은혜은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 옛은약과 새은약 이런 말씀 거기서 말하는 새은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신약성경이다. 이렇게 보금이다. 이렇게 보금은 괜찮지만 그리스도에게 신약성경에 이것만 딱 제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뭐 틀리지는 않지만 맞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이 행여은약을 어김으로 행여은약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인데 행여은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행여은약은 그토록 아담과 맺은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책임 증가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뿌리입니다. 예. 그 그가 공인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22문에 이제 나타나고요. 이제 뿌리라고 할 때는 신앙고백서 예. 신앙고백서 6장 3항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다 라고 말할 때는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 개혁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185와 279페이지와 283페이지.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담은 인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담에게 책임 증가를 돌려서 그 사람 정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이 되어진 것이다. 이제 이 개념이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개인적 죽음으로 뭔가를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인류의 대표 뿌리 공인 이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도에게는 중보자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분 아담의 불순종 이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인 자발적 순종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위해서 아담이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마 의가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이 되어진 것이지 그가 아담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한 30세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런 공상가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 세례파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이런 상상들을 이제 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것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은약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담과 맺은 것이 불순종으로 타락을 죄를 세상에 들이게 된다. 타락한 상태에 그리고 죄를 세상에 들여줬다. 이게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인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해서 이제 영원에서 그분이 계시는 분이 시간 속에서 인간이 되심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하심으로 그때까지 내려오는 이런 개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선택자들을 위한 그럼 그전에 선택자들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충분히 은약의 백성도 있었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이런 여러가지 은약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은약이 맺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르밋뉴스 파워하는 굵은 선을 우리가 걷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은약이라는 이 개념이 구약성경 옛 은약이 구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새 은약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을 물론 그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틀리기도 하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틀린 것도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래에 새 은약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 은약 예 얻은약 이런 개념에 새롭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은 별로 신 뭐 신 뭐 이런 개념들 예를 들어 신칼빈주의라든가 신사동 운동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뭐 그리고 신 뭐 또 여러 그 그 근현대 교회사 신자 노는데 물론 사람들이 붙인 거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갈빈주의면 갈빈주의고 예 그리고 은약이면 은약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죠.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컨셉은 뭐냐 제가 이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off 이제 new 커버넌트 new 커버넌트 grace 커버넌트 좋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커버넌트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오류 2에서는 meal 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좀 지우 하겠습니다. meal authority meal right 이라고 했어요. 오류 2에서는 근데 오류 3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면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들이 말하는 새 은약의 개념을 한번 밝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류 3의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그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 바까 가르치는 것은 첫째 자기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지금 이들이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 얻지 못함으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구원함 얻었다 이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 선택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택자를 두고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권위라고 했죠.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멸망한 새로운 조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위 이다 규정할 수 있는 권위 다 의지 다 그래서 이 조건 이 새로운 조건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런 표현들이 죄이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 서며있는 많은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군가 그건 알 수는 없죠. 보혈로 새 은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가 죽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은의 은약이나 행위의 은약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전한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밀 라이트 그런데 그 밀 라이트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봤을 때 사망에서 박혔다. 이 말입니다. 박히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새로운 조건이다. 거래하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제는 불순종에 인해 가지고 타락이 왔으니까 그 의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장애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한번 들어갈까요?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위해선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조건입니다. 그럼 새로운 조건은 뭔가요? 바로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그들이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 아르메니우스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 개념은 어떻게 전개하는 걸까요? 이것은 3장과 4장 이거는 중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들이 잘 말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만 그러나 이 전체를 제가 아는 사람으로서 이 전체를 앞뒤 1장 2장 3장 4장 5장 이 전체를 그들이 갖고 있는 아르메니우스파 중체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 한 부분들이 계속 나열되는 거니까 또는 그들의 어떤 항의소에 따라서 개혁신앙인의 선배들이 이것을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놓으면 또 전체를 다른 앞에 뒤에 있는 부분에 문맥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도착한 것은 자유의지 로 나타나는 순종이 새 은야 내용입니다. 그렇죠. 죽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상에 아주 중요한 자 그러면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들이 이걸 발전시키느냐 봅니다. 먼저 원죄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전인류가 영원한 일시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첫 번째 그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오류 2로 갑니다. 3, 4장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3, 4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3, 4장 3, 4장의 오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출판이 되려면 아마 한 3년 후에 아마 등장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전 그전에는 제가 각권 돌트레이터 벨지커부터 시작했죠. 돌트레이터 그다음에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들베러 대결의 문답서 소결의 문답서 이렇게 하나씩 출판되고 출판되고 그다음에 종합 한영대조가 비로소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만 물론 이것부터 먼저 내고 각권을 서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하지만 각권의 내용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 천페이지가량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전체를 포괄하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맥잡아가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 부분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3, 4장의 오류, 1을 봅니다. 자유의지를 이들이 보존하려고 첫 번째 뭘 했다고 했느냐 하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하심 거룩과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의 속자 이제 노기 시작했죠. 의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락이 타락했다. 원죄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타락했다라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러나 그러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류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죽음 그러니까 일시적인 죽음은 나타날 수 있으나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은 상관없다.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예정으로 인해서 방해를 오성과 애정 때문에 의지가 방해를 받는 것이다. 이런 방해가 제거된다면 의지는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 자체는 앞에 게시될 수 있는 선한 모든 자세를 바라고 선택할 수 있거나 바라지 않고 선택 안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지가 나중에 8에 가보게 되어지면 8이 7이고요. 이 의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고만 하면 되는 거다.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공고를 하면 의지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 지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의지가 일어나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들의 주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 선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의지를 발동시키려면 이렇게 부축키려면 감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이야기 충분히 하고 그냥 풍짝풍짝하면서 이 흥분시키면 된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발의만 부축키만 동기부여만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해서 할 거다. 이게 아르미니스 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우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감정을 부축혀요. 왜요. 의지를 발의시키려고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르미니스 주의를 주장하는 뭐 교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개혁 신앙을 표방하는 자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픕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2 우리가 하는 지금 2장 오류 2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은혜의 새 은약을 확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신 목적이 아니다. 은혜의 은약이든 행위의 은약이든 간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은약을 인간과 확립할 수 있는 순전한 권한을 아버지를 위해 얻어야 했다. 이 안에는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정들이죠. 하나하나 추림을 해서 이제 자유의지를 위한 그리고 뭐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새 은약도 새로운 조건이다. 자유의지의 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속해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장 오류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자유의지를 위한 겁니다. 새 은약은 위원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새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원입니다. 유원 그것은 그분이 죽어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은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 7장 4항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분의 죽어오심은 선택된 자를 위한 겁니다. 이 7장이 이제 웨스터미스터 신앙고백서 7장이 은약의 하나의 총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들에게 죽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틈새가 있는 것은 아르미니 유서파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죽어오심이 모든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여들고 모여들게 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설득을 하고 왜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참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안 받는 그런 이야기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유의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서 대중 신앙을 만드는 거죠. 모든 자의 입맛에 다 맞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정말 아주 간할프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새 은약은 여러분 은약과 같은 겁니다. 죽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은약.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어오심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어오심은 죄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십자상에서 죽으신 그분의 죄들의 용서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단어와 죽어오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아르미니스파드라야.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류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어오심을 어떻게 폄하기보다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강교함이 아마 드러난데 우리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류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삼의 내용입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또는 행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이나 믿음을 공로로 얻지 못함으로 이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만족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간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그분이 열망한 새로운 조건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순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위 또는 완전한 의지만을 얻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거나 또는 모든 자가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성취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성취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성취하는 자는 그래서 선택된 거예요. 선택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류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차로 그들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익을 얼마나 엄해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양파의 급지를 벗겨서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